안녕하세요 저는 원진성의과 홍보모델 김한입니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? 자신의 매력? 저요? 보조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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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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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개? 얼굴은? 얼굴은 조금 더 선냈어요 왜 그래요? 코는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다 말씀드리면 코, 콧대와 끝에를 살짝 올렸고요 눈 밑 지방제 배치 그리고 윤곽 소술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저 코와 저 턱이 바로 원진성형외과에서 만들어진 코와 턱이죠 촬영 컨셉이 섹시이잖아요? 네 그렇죠 섹시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3번 보여주세요 전에는 되게 강하다는 인상만 좀 많이 쎘고 그리고 더 올드해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좀 더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좀 더 어려 보인다 또는 이제 부드러워 보인다 턱을 한지는 모르시고 그냥 어? 살 빠졌어? 얼굴이 더 조그마해졌는데 그냥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진팔이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코 선이 많이 달라졌죠? 턱 하면서 얼굴이 더 조그마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뷰일도 더 좋아 보이고 만족하죠 그냥 그렇게 편하게gio 돌아보고 여러분 이거 진짜 편하게 뷰티미가 빠졌어요 사실은 진짜 편하게만 갑자기 남편이 너무 잘 안쎄고